니가 집을 나갈 필요는 없어 니 탁자에 앉아 그저 듣기만 해 아니 귀 기울일 필요도 없고 그저 기다리기만 해 아니 기다리지도 말고 오롯이 침묵을 지키며 홀로 있기만 해 그러면 니가 그 베일을 벗길 수 있도록 세상이 내게 다가올 것이고 세상은 달리 알 수 없기에 경탄에 맞이 않으며 니 앞에서 변형되기 시작할 거다 프란츠 카프카의 죄, 고통, 희망, 진리의 길에 가는 명상 중 한 구절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오는 아침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곤 합니다 같은 사과를 보아도 그린 사람에 따라 정물화의 느낌이 각기 다른 것처럼 말이죠 가끔은 귀중한 조언보다도 자신과의 대화가 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본다 해도 타인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쉽게 지나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타인과의 대화만큼이나 자신과의 대화도 소중하겠죠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민석입니다 낭독하는 녹음실 오늘 낭독할 시는 이준규 시인의 시집 흑백중 오늘과 라는 시입니다 오늘과 이준규 오늘 아침 서투르게 옆구리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엉뚱하게 엄마라는 무감한 물건을 바라보았다 어쨌든 태어나서 즐겁다 다섯 권의 책을 하늘에 버렸다 버스 창문에 들러붙은 가랑잎이 떨어지지 않았다 도시에 눈이 내렸다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와 스스로 목을 매달았다 바르지 못한 자세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처녀들이 깔깔한 엉덩이를 드러내며 춤추었다 문득 헤로인이 한 봉지 책상 위에 얌전히 놓여지기를 바랐다 고양이 네 마리가 붉은 지붕 위에서 교미했다 화살표 하나가 누런 태양을 자꾸 찌르고 있었다 권태의 절망이 얼어붙고 있는 골목의 한 나뭇가지가 붉은 구름을 유기하고 있다 역설이 모든 방석을 달라고 졸랐지만 그를 위한 자리는 없었다 모든 것이 질서였다 우염마저 그랬다 여자는 이빨을 닦으며 남자는 비듬을 털며 태양의 무기력을 비웃었다 두 번의 겨울이 지나도 말들은 얼음을 풀고 녹아 흘러가지 못했다 빙산같이 침묵이 방안에 휘황하였고 온갖 색들이 먼지처럼 반항하였다 짜릿한 시간이다 이 코너는 마치 데자뷰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듭니다 매주 이번 주가 끝일 수 있다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어서면 희한하게도 이 시간 제 옆에 이 사람이 앉아있습니다 매주 한국어로 된 랩 가사를 낭독하면서 언어의 고유한 리듬을 채득해보는 시간 김봉현의 흑형 이야기 시화랩의 불가침 조약에 오늘도 김봉현 음악평론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몸이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여러 가지 열심히 해야죠 여기서 멈출 수 없잖아요 아 그렇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옛날 노래 가사 같은데 멈출 순 없어 잼 그런가요? 잼 인정 안 하시는 건 밑간 힙합이 아니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좋아했죠 cd 썼고 저는 항상 이제 불사신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합니다 네? 불사신이 제 코너가 끝나고도 저는 여기 와서 녹음하겠습니다 뭘 녹음한다는 거죠? 자기 코너 끝날 네 영원히 평생 그냥 밖에서 계속 녹음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그나저나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한국으로 된 랩 가사를 계속 낭독하면서 원래는 이 흑형 이야기의 부제가 시화랩의 불가침 조약이었잖아요 네 약간 무색해진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 그렇죠 다 알고 있고 그룹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실 겁니까? 그렇죠 저는 항상 한 5년 정도의 마스 플랜을 갖고 가기 때문에 아 저는 지금 김봉현 평론가랑 함께 하면서 무슨 대화소설을 쓰는 기분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시화랩의 불가침 조약이라는 거대한 주제로 나아갈 것이지만 그렇죠 랩 가사도 조금 읽어보고 네 흑형들의 문화도 보고 지금 항상 크게 보고 지금 이 코너가 하나의 거대한 메타포라는 사실이 있으면 안 돼요 시화랩으로 가기 위한 다 봐야 시화랩의 불가침 조약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거죠 마치 짤만 루시디의 소설처럼 네 엄청 변죽을 울리네요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한밤의 아이들이라는 소설을 쓴 작가가 있고요 네 제가 추천해드립니다 아무튼 오늘은 어떤 곡을 그리고 어떤 아티스트 네 네 오늘은 또 우리 동시대성을 항상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이죠 네 꼭 힙합 씬뿐만 아니라 뭐 계속 포토사이트 1위를 검색을 했었던 그런 랩 페이틀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 요번 주는 디스 논쟁에 관해서 그렇죠 얘기해 주실 거군요 그 컨트롤 랩 페이틀 대란이라고 하는 그 사건에서 그 중 한 곡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아티스트가 어떻게 되죠 네 딥플로우라는 래퍼고요 네 뭐 한 2003년 정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해온 힙합 뮤지션이고요 이 곡은 사실 뭐 여러분이 다 아시듯 뭐 스윙스나 뭐 이센스 개코 같은 래퍼들의 노래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굳이 이 딥플로우라는 래퍼의 노래를 고른 이유는 이렇게 누군가를 격렬하게 공격한다거나 어떤 그런 강렬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네 표제가 덜 되었지만 하지만 굉장히 가사가 좋고 또 의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준비해 봤습니다 아 네 그러면 서로 이제 마치 시소처럼 아 탁구처럼 네 한 번 공격하고 한 번 서브를 넣고 한 번 받아치는 그런 랩배틀 사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네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지금 힙합 씬 전체에 대한 네 네 문장의 소리에서 읽을 만하다 그래서 가져오신 것이고 곡 제목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우리나라에서 그 랩배틀 대란이 일어났던 게 미국 힙합 뮤지션이죠 켄드릭 라마라는 래퍼가 이제 다른 또 래퍼의 노래인 컨트롤이라는 노래에 참여를 해서 랩을 했는데 그 벌스가 이제 이렇게 굉장한 또 화제를 일으켜서 한국어까지 이제 상륙을 한 거거든요 마치 나비오카처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컨트롤이라는 노래의 비트에다가 다 저마다 랩을 했어요 그래서 제목도 이 컨트롤을 응용해서 다들 많이 지었고요 그래서 이 노래의 제목은 셀프 컨트롤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자기 자신들을 다 컨트롤을 해야 된다 네 자기 통제 네 뭐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유계라고 할 수 있죠 네 컨트롤에서 영감을 받았으니까요 셀프 컨트롤 그러니까 힙합은 사실 자유와 어떤 도전 이런 것의 상징이긴 한데 곡 제목은 전혀 반대의 느낌이에요 자기 통제니까 굉장히 엄격한 느낌이 나는데 그러면 일단은 곡 전문을 낭독해서 들으면서 저희가 가사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특별히 저희 피처링 없이 김봉현 평론가가 오늘은 뭐 채민석 씨의 목소리 따윈 필요 없다 나의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전부 다 녹음하겠다 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깨꼬리라고는 안했고요 네 깨꼬리는 제가 혼자 할게요 라고 했죠 깨꼬리는 제가 항상 김봉현 평론가를 아끼는 마음에서 붙이는 수식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깨꼴 김봉현 선생님께서 낭독해 주시는 오늘은 음악도 깔지 않고 네 정막 속에서 디플로우의 셀프 컨트롤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홍대 다니더니 붓질 없이 다들 화가 났어 이건 음악이야 네 말만 하고 귀를 왜 막아나 모두 똥줄이 타네 마감하는 만화가 그 날라가는 퀄리티 네 펀치라인은 말라가 켄드릭 라마가 선포한 전쟁 월드와이드 쭉 뻗어가네 근데 왜 진짜 핵심은 몰라 실컷 거울 앞에서 포코페이스 연습해놓고 홍대에서 마주칠 때면 웃으며 악수 펀치라인 킹의 한숨 하극상의 치욕 네가 했던 방식 애들이 다 보고 배웠지 뭐 역사는 흐르고 왕자의 방명록을 지워 릴로드 난 봤어 서로를 물어뜯는 치욕 침묵하던 교실이 지목한 엄석대 저 새끼는 개새끼야 너도 나도 일어섰네 저리 치워서 온 때 존나 멋없어 너네 이방원과 이성계 마이클과 돈 콜리오네 계속 계승된 피해 숙청은 말로가 뻔하지 희생양이 되졌다면 또 말로 갚아야지 황수관 MC들의 트윗 질문 답 하죠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정신 똑바로 차려 여긴 언더그라운드 우리가 사는 집 기둥을 세운 메타 그 집을 먹여 살린 건 결국엔 지코와 제이팍 변색된 힙합 갈라진 녹색 피부색 달콤한 멜론을 따먹고 슬피 우는 새 자본주의를 부추기는 랩들 힙합 안에서 멸종 죽인 랩 훅 난 10년간 지켜봤지 과거와 현재를 미래를 몰라도 중요한 건 딥플로우는 건제해 랩게임의 규칙은 전쟁이 아닌 경쟁 실력이 명제라면 그 앞엔 태도가 전제해 네 잘 들었습니다 요번 주 낭독이 이때까지 하신 낭독들보다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뭔가 일치월장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그런가요 혹시 연습하셨습니까 전혀 안했습니다 전혀 안했다고 하면 또 너무 문제가 되나 건성건성하는 것 같은 제 피부가 건성이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저 피부도 건성이고 여자친구도 없기 때문에 헤어진 알겠습니다 그만하죠 여기까지 네 네 근데 이 디플로우의 셀프 컨트롤이 한국 힙합의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디스 논쟁이라고 하는게 약간 좀 어폐가 있는게 디스는 이제 특정인을 공격하는 행위죠 랩으로 꼭 랩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단어인데 그런데 이 컨트롤 대라는 사실 켄드릭 라마가 자기의 랩에서 표현했던 것은 누군가를 공격한게 아니라 굉장히 잘나가고 유명한 동시대 래퍼들을 상징적으로 거론하면서 지금 힙합이 너무 뭔가 부드러져 있고 뭔가 힙합의 본질인 경쟁적인 명모 리리시즘 이런 것들이 죽어있다 그러니까 나는 니네를 존중하지만 하지만 나는 니네를 랩으로 다 죽여버릴거야 그러니까 나랑 한번 다 한번 승부해보자 약간 요런 컴피티션이거든요 근데 그냥 경쟁의 출사표를 던진 그렇죠 경쟁의 출사표죠 한국에서는 언론에서 자꾸 뭐 디스했다 뭐 욕했다 이런 걸로만 몰아가서 좀 아쉬운데 아무튼 그런 맥락에서 디플로우의 이 노래는 그 경쟁이라는 거 그리고 한국 힙합 현실을 굉장히 좀 자성하자 이러한 노래의 취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여기 황수관 MC들의 트윗 질문 답하죠 이게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네 전 그래서 여기 황수관이 나와서 네 네 그 황수관 박사를 얘기하나 맞습니다 아 진짜 그 황수관 박사요 황수관 박사요 네 TV에서 진행할 때 약간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박사니까 네 뭐 하여튼 정확하게 생각 안하지만 신발한 박사 네 뭐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을 이제 비꼬는 거냐면 한국 래퍼들이 트위터로 이제 팬들에게 뭐 질문 답 해줘 질문 답 시간이에요 뭐 이러면은 팬들이 다 질문하고 거기 답해주고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면 되게 이 래퍼들이 연습하고 뭔가 그럴 시간에 그런 거나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빗대어서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사는 집 기능을 세운 메타 여기서는 MC 메타라는 가리온의 멤버를 말한 거고요 하지만 그 집을 먹여 살린 건 결국 지코와 제이팍 지코는 블락비라는 아이돌 그룹에서 랩을 잘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 아이돌 멤버고요 제이팍은 박재범 2PM의 박재범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힙합이라는 기둥을 살린 것은 가리온과 같은 네 원래는 이제 언더에서 출발한 정통 힙합팀이지만 결국은 먹여 살린 것은 아이돌 그렇죠 뭔가 조금 기형적이고 또 뭔가 좀 아이러니함 뭐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돼서 힙합이 뭔가 힙합 본연의 멋이나 그런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서 숭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좀 변색이 되고 그러면서 피부색이 녹색이 됐는데 달콤한 멜론을 따먹고 숲이 있는 색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제 멜론이 음원 사이트를 말하는 거죠 앞에 녹색과도 연결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원래는 정통은 피가 빨간색이어야 하는데 변색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치 파충류에 비교해서 피가 녹색인데 멜론이 녹색이기 때문에 멜론을 먹다 보니까 네 피까지 녹색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도 또 의미가 해석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컨대 뭐 커피를 하도 많이 마셔서 내 피 안에는 커피가 흐를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네 그렇죠 한국 힙합 래퍼들이 좀 제대로 되는 힙합 음악을 가지고 승부해 보는 게 아니라 되게 주류 가요계 혹은 발라드 힙합 감성 힙합 뭐 이런 식으로 불리우는 그런 어떤 음악들을 가지고 음원 차트에 올라가기만 바라는 것에 급급하다 뭐 이런 것을 비판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라임을 꼼꼼히 살펴보잖아요 네 이분은 라임이 완전히 그 일치하는 라임도 있고 약간 다른데 귀에 짝짝 달라붙는 라임도 있어요 네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시작하자마자 네 이건 음악이야 네 말만 하고 귀를 왜 막아나 네 말만 하고 막아나 네 모두 똥주리탄에 마감하는 만화가 네 마감하는 만화가 그렇죠 이게 썼을 때는 약간 다른데 막상 읽어보면 마감하는 만화가가 그렇죠 굉장히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날라가는 퀄러티 리펀치 라인은 말라가 또 만화가가 또 말라가랑 비슷하게 간다고요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그 썼을 때보다는 귀로 들었을 때 쏙쏙 감기는 라인을 굉장히 네 디플로우는 즐겨 구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말만 하고 마감하는 네 사실 세부적으로 보면은 되게 다른 그 구조의 그렇죠 음절일 수도 있는데 근데 되게 인터넷 보면은 우스갯소리로 돌아다니는 게 일부러 이렇게 일부러 조금씩 5자로 써놨는데 그 전체적인 그 뭐라고 할까 구조만 우리 눈에 들어오면 우리가 되게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조금 재밌었던 거는 어떤 거냐면 밖에서는 막 전쟁을 하고 서로 욕하면서 홍대에서 마주칠 땐 웃으며 악수 네 이게 그렇죠 이게 예전부터 우스갯소리로 있는데 미국에서는 뭐 LA에서 뉴욕산 래퍼 디스하면 네 평생 안 가면 뭐 마주칠 일이 없어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디스하고서 공연장 가면 다 만나고 네 실제로도 이제 얼마 전에 그 힙합 페스티벌이 하나 있었는데 네 여기에 참전했던 래퍼들이 거의 90% 이상이 그 페스티벌에 다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 페스티벌 현장에선 과연 분위기가 어땠을까 대기실에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도 그랬습니다 사실 이거는 네 모든 분야든지 저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문학하는 사람들도 홍대에 많이 와요 네 네 서로 뭐 자리에서는 야 그 사람 벨로드라 뭐 그 글 엉망이야 그래 놓고 홍대에서 만나면 다 악수하고 네 잘 읽고 있어요 이런 말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봤어요 그렇습니다 네 봉현 씨가 항상 뭘 할 때마다 결론은 자기 자랑으로 끝나잖아요 결론은 이제 자기 깔때기인데 네 딥플로우의 가사가 굉장히 좋은데 마지막으로 가서는 결국은 미래를 몰라도 중요한 건 딥플로우는 건재해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 자기 자랑으로 끝났다 고요 하지만 이 점이 김봉현 씨랑 굉장히 유사하다 저는 이렇게 보죠 저 개인의 기질과 유사하다기 보다는 힙합의 멋과 매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의 태도를 견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 낭독 이야기는 김봉현 씨의 자랑과 딥플로우의 자랑하는 면이 유사하다는 것으로 이제 대충은 마무리 되었고요 최종 마무리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번 랩 배틀 컨트롤 대란을 다들 힙합에 큰 관심이 없으셨어도 아마 조금 많이 지켜보셨을 텐데요 그 핵심은 누가 누굴 욕하고 인신공격하고 이런 게 아니라 힙합에서는 겸손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실력을 겨루고 경쟁을 해서 그 과정에서 더 좋은 예술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떤 무의식적인 합의를 갖고 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서로 공개적으로 경쟁하고 뭐 건전하게 공격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 이상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안에서 이렇게 뭐랄까 약간 준재하는 듯한 뭔가 또 어떤 자성화하는 듯한 그리고 그러한 메시지 담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메타포 같은 것도 적절히 들어간 가사였기에 이 작품을 제가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리하자면 디스전으로 퍼지긴 했지만 원래 의도는 경쟁의 장이었다 서로 건강한 컴퓨티션을 통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조금 과열된 면이 없잖아 있어서 네 네 다음 주에도 좋은 가사 들고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저 하늘 한가운데 내가 보여 바람 닮은 새처럼 날아오를래 저 너머 그곳에 내가 숨겨놓은 새처럼 날아오를래 오늘 작가의 방에 모시게 될 손님들은요. 소설가들입니다. 한국 소설계가 만약 켜켜이 얹어진 기화로 이루어진 지붕이라면 이분들은 그 지붕을 한층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계신 컬러풀한 기화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왠지 오늘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만나는 기분입니다. 작년까지 문장의 소리의 pd와 dj를 맡아주셨던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김중혁 소설가 그리고 황정은 소설가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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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문장의 소리 청취자들은 이 목소리가 굉장히 친숙하겠죠. 왜 이렇게 긴장하시나요. 저요? 황정은 dj가 친숙하겠지만 저는 출연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 dj 2년 동안 하셨잖아요.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벌써 강산이 한 번 변했다. 그렇죠. 저희 컬러풀한 기화장 무슨 색깔인가요 저는. 그냥 쓴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것보다 시어머니는 누군고 신우이는 누군지가 궁금했어. 내가 시어머니겠지. 그래요? 왜 나이 많아서? 왠지. 죄송합니다. 그렇겠죠. 은근히 황정은 작가가 깐죽거리는 걸 잘하거든요. 배웠어요 제가. 신우이들이 깐죽깐죽하면서 속을 긁잖아요. 누가 제가요? 저는 선배님께 배웠습니다. 말린 신우이가 더 밉다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나이를 먹었는데 시집을 늦게 온 느낌이에요. 신우이가 동갑인데. 저랑 동갑이신가요? 용띠? 네. 신우이가 동갑인데 이 신우이가. 확실히 외모상으로도 정원 씨가 훨씬 더 어려워 보이네요. 네. 그렇죠. 최초로 김경주 pd가 빨리 들어가라고 사인이 왔습니다. 보통 게스트들이 나오면 좀 더 얘기 더 하라고 그러는데 오늘 진짜 시즌 개편되고 처음으로 사인이 되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과연 제가 이분들 프로필을 소개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또 뒤늦게 문장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합류하신 청취자분들이 계실까 봐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혁 작가님은요. 2000년 소설 펭귄뉴스로 데뷔를 했고요. 소설집 펭귄뉴스 악기들의 도서관 1층 지하 1층 그리고 장편소설 좀비들 미스터 모노레일 책이 많네요. 뭐 이렇게 많죠. 3문지 뭐라도 되겠지. 대책 없이 해피엔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 불러놓고 뭐 이렇게 많으세요. 그리고 뭐야 이게. 좀 쉬면서 쓰세요. 그리고 상도 많아. 김유정 문학상 젊은 작가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이효석 문학상 등을 수상하겠습니다. 맞죠. 네.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황정은 작가님은요. 2005년 경향신문 신춘문외로 등단을 했고요. 소설집 7시 32분 코끼리 열차 그리고 팟씨의 입문 그리고 경장편소설 백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일본문학상 신동엽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정말 세 개네요. 저희 이런 작가들 나오면 굉장히 좋습니다. 좋으신가요? 네. 뭔가 세 개를 얘기할 때 호흡이 딱 알맞거든요. 앞으로 돈 내면 안 되겠네요. 아니요. 이제는 라임이 어쩔 수 없이 깨지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그 라임이 오래 안으로 깨지는 책이 나오기 때문에. 언제 나오나요? 어쩌다 보니 피하려고 했어. 아니요. 하셔야죠. 여기 나왔을 때 또 황정은 작가에 대해서 궁금한 청취자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애타게 기다리는 소식이거든요. 네. 10월 말경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경이 이게 저희가 녹음을 좀 일찍 하잖아요. 네. 방송될 때 이미 10월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달에 나온다고 보면 이번에는 그럼 뭐 장편입니까? 소설집입니까? 네. 뭐 장편이죠. 장편 예전에 문예지에 연재하셨던. 네. 분재했던 소설이고요. 장편이라고 하기엔 좀 짧고 그냥 경장편. 아. 경장편이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제목도 말씀해 주시죠. 제목이요? 네. 확정이 됐다면? 네. 야만적인 앨리스 씨. 야만적인 앨리스 씨. 네. 아. 그거면 창작가 비평에 연재했던 거죠? 아. 그것은 문학동네에 분재를 했던 작품이고요. 아. 이게? 창비의. 네. 창비는 다른 작품. 창비가 소라닌입니까? 여보세요. 소라닌은 또 뭐야? 소라닌 영화 제목 아닌가요? 영화 제목? 뭔가 설화가 있었는데요. 설화 나다 나기라는 제목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목이 제가 제목 길면 못 외워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목 길어서. 아닙니다. 저도 제목 긴 거 냈다가 망한 적이 있어서. 권경 씨는 자기 소설집 제목 잘 기억 못 해요. 7시 32분인지 7시 31분인지. 아. 네. 그런 걸 막 까발리고. 7시 32분. 네. 알겠습니다. 암튼 오랜만에 녹음시 오셨는데요. 소감 어떠신지요? 매번 DJ 자리에 앉아계시다가 오늘 게스트 자리에 앉아계시잖아요. 네. 저부터 대답을 할까요? 저희 여태 말 많이 했는데 중약선배 먼저 하시죠. 네. 뭐 저는 여기 들어온 지는 오래됐죠. DJ를 한 지는 벌써 3년 됐으니까. DJ를 2년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만둔 지가 이제 벌써 3년째니까 저는 되게 반갑고요. PD 하실 때는 항상 밖에 계셨습니까? 밖에 계셨고. 가끔씩 코너 할 때만 잠깐 들어왔었기 때문에 여기 게스트로 나오는 게 되게 새롭고 그리고 게다가 모든 게 노래 책 나오고 거기에 관련된 첫 번째 인터뷰예요. 아, 그래요? 어쩌지? 책 얘기는 별로 준비 안 했네요. 그렇죠. 좋아요. 저는 그게 좋아요. 문장의 소리, 팟캐스트 이런 질문인데. 그게 좋고. 책을 낸 게 좀 부끄럽고 민망한 게 있기 때문에 책 얘기는 가급적 안 내주시면 좋겠네요. 그래도 저희가 예의상 한 두 개 정도는 넣어놨어요. 두 개? 두 개면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예의야 지금 무슨... 세 개, 세 개 할까요, 그러면? 뭐, 알아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은 작가님은 어떠신지요? 네. 저는 너무 좋았고요. 사실 저는 문장의 소리 진행할 때 2년 동안 계절 가는 거를 여기 녹음실 오가면서 느끼고 그랬었거든요. 버스 내려서 걸어오면 뭐 가을에는 낙엽 떨어지고 은행잎 막 노랗게 물들어있고 그때 생각이 나면서 좋았습니다. 평소에는 외출 잘 안 하시는가 봐요? 네. 이거 진행하는 2년 동안에는 외출 별로 안 하고. 녹음 일정이 있을 때 나오셔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시고. 그때 나와서. 아무튼 외출 잘 안 하시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은 잘합니다. 요즘은 잘하세요? 네. 요즘은 잘해요. 그렇군요. 작년까지 문장의 소리를 두 분이서 맡아주셨는데요. 공백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별일 없고요. 작가들에게 뭔가 스케줄을 물어보는데 사실 작가들에게는 별일이 별로 잘 안 일어나죠. 그렇죠. 글 쓰고. 이 질문이 왜 있었지? 글 쓰고 책 읽고 글 쓰고 사람들 만나고 술도 마시고 그러다가 또 책 내고. 그리고 김중혁 작가님은 이제 또 다른 팟캐스트에서 고정 패널로 지금. 황정원 씨도 마찬가지죠. 네. 거의 1년째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네. 1년 넘었는데 그만할 때가 됐죠. 슬슬 이제 듣는 사람들이 지겨워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아. 그럼 지금 다른 방송에 나와서 이제 고별에 대한 떡밥을 까시는 겁니까? 그 방송에서도 매번 그만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여기 있는 고정 코너 김봉현의 흑형 이야기도 저희가 매주 다음 주가 마지막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3년 갈 거야. 네. 찌끔찌끔 이어지고 있거든요. 아무튼 문장의 소리 떠났지만 다른 데서도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정은 작가님은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저도 뭐 똑같죠. 읽고 쓰고. 특히 또 장편을 쓰시느라고. 네. 장편은 뭐 올해 초에 작년 연말에 이미 연재 끝나서 그 뒤엔 단편하면서 책도 읽고 팟캐스트 방송 준비도 하고 그랬죠. 장편은 퇴고하면서 또 시간 많이 보내신 건 아닌가요? 시간은 많이 걸리지는 않았는데요. 좀 마음고생을 많이. 퇴고를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별로 안 하시는 편이세요? 퇴고? 원고마다 다른데요. 많이 하는. 기준을 모르겠죠. 기준을. 그렇죠. 어떤 게 많이 하는데. 나보다 많이 할 거야.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보통 원고를 다 끝까지 쓰고 몇 번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한다면 어디와 어디. 편집자랑 작가 사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초고 상태예요. 마무리. 초고 상태에서 마무리까지. 그런데 그게 저는 퇴고를 하면서 원고를 쓰는 편이라서 매번 예를 들어 1페이지를 썼다. 그러면 다음날은 2페이지까지 쓰기 전에 1페이지를 다시 쓰면서 하거든요. 그러면 3페이지 쓸 때 또 1페이지부터 다시 쓰고. 네. 이게 무슨. 그러면은 약간 수학 정석처럼 집합 엄청 열심히 보잖아요. 그런가? 초반에 소설 전반부. 정석적 소설 쓰기를 하고 있어. 전반부 엄청 좋겠네요. 아이씨. 아이씨. 욕했어. 문장의 소리 시즌 개편하고 게스트가 나와서 욕을 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이해가 가는 게 저도 저의 작품 중에 좀비들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소설이 있는데 그 장편이 정말 이렇게 정석처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앞쪽은 정말 좋다. 하지만 중반 이후부터는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나온 작품도 그렇지 않을까. 안 돼. 나 애정 갖고 있는 작품이라고요. 저도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늘은 이제 약간 느낌이 뭐냐면 용두삼위 특집. 그러니까 기승전병 뭐 이런 거. 아니 뭐 그까진 안 되더라도 설마 그렇게까지 하셨겠어요. 아 소설을? 네. 홍성훈 작가님 믿고 있는 독자들이 많은데 농담처럼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각각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프로그램에서 게스트와 또 정은 작가님도 사실은 게스트인데 모두 다 DJ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고정 게스트니까. 음 보조진행이죠. 보조진행. 보조진행.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땐 공동진행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던데. 보조진행. 비중의 거의 반반인데. 난 보조진행이야. 아 예. 암튼 뭐 그러면. 자기 소개 안 한다고 삐지고 이런 거 보면 공동진행이야. 들으셨어요. 듣죠. 그러니까 두 분 다 사실상은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요즘 각자 활동하고 있는 문학방송의 채널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뭐 문학 팟캐스트만이 아니고 팟캐스트 종류가 아주 많아졌잖아요. 요즘에. 그게 참 좋고 이런 얘기하면 좀 욕먹을 것 같기도 한데. 남권수가 뭔가 이렇게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큰 게 이렇게 팍 터지면서 그 안에서 작고 무수한 씨앗들이 땅바닥에 확 후둑 떨어지면서. 네. 그러면서 여기저기에서 아주 다양하고 다채로운. 꽃이 피었다. 네. 작지만 각각의 색깔과 모양을 갖고 있는 꽃들이 식물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터도도도록 하고 올라오는 그런 느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문학 팟캐스트만이 아니고 최근에 팟캐스트에 어느 거대 팟캐스트 그거 몇 개가 이렇게 독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송들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 거대 팟캐스트에 하시는 분이 지금 옆자리에 계세요. 아 그렇구나. 이런 공룡이었어. 하시면 뭐 정은 작가님이 하시는 거기도 거대 팟캐스트죠. 무슨 그런 말씀을. 거기 로고송이 좋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네. 최민석 작가님께서. 농담입니다. 농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팟캐스트 특집 같아요. 최민석 작가님도 사실은 팟캐스트를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걸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아 그거요. 그거는 이제 3회짜리라서. 아 짧게 끝나는 거군요. 제가 사실은 뭐 그걸 어떤 다른 작가에 대해서 부끄럽지만 저도 작가인데 계속 얘기하기가 좀. 명구스럽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3회라고 해서 여차저차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가 팟캐스트를 하기 전부터 자주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림 작업을 할 때 눈은 그림을 봐야 하지만 귀가 심심하기 때문에 늘 라디오를 듣거나 뭐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낙곰수도 그랬고 여러 종류의 팟캐스트를 들었기 때문에 아주 익숙하고요. 특히 문학이라는 장르가 팟캐스트를 하기에 딱 좋은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많은 사람들이 문학 팟캐스트를 시도하지 않을까 싶고 다양하게 나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희곡도 지금 있고. 예를 들면 에세이 전문 팟캐스트가 나올 수도 있고 시 전문 팟캐스트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식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도 팟캐스트는 사실 가장 이야기하기 좋은 게 문학, 영화, 정치인 것 같아요. 음악을 이야기하면 단점이 있어요. 음악은 이야기하면 그 음악이 궁금해서 이제 들어야 되는데 팟캐스트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오래 들려주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악 같은 경우에도. 자, 각자 들어봅시다. 3분 후에 다시 만나요? 그리고 3분 동안 각자 음악 듣고. 3분 동안 그 시간 침묵을 그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인처럼 그냥 듣지 않고는. 사회적인 침넘기는 소리와 막 이런 거. 그 사람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듣고 있으면 되니까. 안 그래도 음악 얘기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또 예의상 말씀을 드리자면. 김종혁 작가님의 신간 모든 게 노래. 출판사 마음산책에서 나온 거죠. 이 얘기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책이 아담하고 소담스럽고 심지어 제목이 모든 게 노래라서 그런지 표지까지 노래요. 노란색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원래 그 책의 제목이 원제가 모든 사람 우리 인간들이 다 하나하나 꽂히며 노래다 해서 제목을 얼굴이 노래라고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노란 얼굴을 가진 사람이 표지로 나오고 생각을 해봤더니 안 될 것 같아서. 네. 그럼 혼자 그 생각을 버리신 거니까? 혼자만 했죠. 혼자만 했고. 얼굴이 노란 사람 누구요? 네? 황달걸린 사람? 아. 누구? 그거 누구냐고? 나. 선배? 나. 그래서 얼굴이 노래라는 제목으로 정했고요. 얼굴이 노래? 모든 게 노래. 모든 게 노래. 미련을 못 버렸어. 네. 그래서 노래 관련 책인데 이렇게 자세하게 안 다루셔도 돼요? 아니. 이제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사실 그 음악과 관련된 산문집을 읽고 나니까 김중혁 작가님은 굉장히 음악을 듣는 폭이 넓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김중혁 작가 뿐만 아니라 황정은 작가님께도 같이 드리는 질문인데요. 두 분께서는 어떤 음악을 즐겨 들으시고 또 좋아하시는지 또 작업하실 때 듣는 음악이 따로 있는지. 대부분 작가들이 비슷할 것 같아요. 이건 작가들이 글을 쓰기 때문에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빛이 길고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많지 않은데 그중에서 음악 듣기가 중요한 어떤 창작의 원천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음악을 듣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좀 많이 들어보려고 하는 편이고 그중에서 좋아하는 장르가 따로 있죠. 그리고 특히 소설을 쓸 때는 가사가 있으면 방해가 되니까 가사가 없는 연주곡이라든지 연주곡. 일렉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클래식 같은 노래를 주로 들으면서 작업을 하죠. 아까 특별히 좋아하는 장르가 또 따로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장르인지. 요즘엔 이상하게 컨츄리 음악이 좋더라고요. 컨츄리 음악이요? 저도 사실은 컨츄리 음악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컨츄리 음악이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는 좀 촌스럽게 느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편하고. 굉장히 정겨워요. 그리고 제가 학창시절에 교환학생을 미국으로 가는데 미국 남부였어요. 남부의 거기가 미시시피였는데 미시시피에 있는 게 학교랑 월마트밖에 없어요. 극장 하나 있고. 그럼 뭐 하냐면 이 친구들이 캠핑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의 차가 남부는 차가 없으면 힘들잖아요. 학생들이 차를 픽업트럭을 타고 다녀요. 그래서 픽업트럭 뒤에 캠핑 장구를 싣고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가서 이제 컨츄리로우드 이런 거 들으면서 이 친구들이 컨츄리 노래를 들을 때마다 춤을 추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그때 좀 매력을 느꼈는데 가끔씩 컨츄리 노래 들으면 약간 뭐랄까 미국의 트로트 같다거나 할까 그런 느낌 들어서 저는 흥겹도 좋더라고요. 그 몇몇 친구들이랑 카페 같은 데 전세내에서 이렇게 놀 때가 있는데 제가 노는 게 아니고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런 때 아주 시끄러운 라그마 같은 걸 틀 때보다 컨츄리를 틀면 사람들이 미국의 트로트라는 말에 적극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게 춤추기가 쉬운 음악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춤을 출 필요가 없는 음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춤의 동화가 될 수 있고 그냥 간단하게 고개 흔들고 발 동작하는 것만으로도 같이 춤을 출 수 있는 곡이기 때문에 같이 놀기에 참 좋은 곡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들을 때마다 추임새를 내뱉습니다. 이히 뭐 이런 걸 내뱉고. 정은 작가님은 또 어떤 음악을 즐겨 들으시는지. 네. 저는 가리지 않고 듣는 편이고요. 아이돌 음악 참 좋아하고. 네.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러신가요? 요즘엔 누군가요? 엑소. 엑소. 아유. 요즘 다 엑소야. 요즘 다 엑소야. 심지어 저는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는데 엑소의 으르렁이 나오기 전에 나온 곡이 있죠. 몰라요. 첫 번째 곡이. 네. 그러니까 엑소의 으르렁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네. 그 전 곡이 내가 너희 늑대인가 늑대 남자친구인가 뭐 그런 곡 제목이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엑소가 그냥 으르렁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나는 인간 늑대로서의 자아로서 고민을 느끼다가 심오해. 네. 남자친구가 되어서 이제 인간이 되어서 이제 너에게 얘기하는데 으르렁 이라고 얘기하는 그 야수성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소설을 소설 같은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엑소 팬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논리 정당화 작업을 지금 물밑에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아 심오하네요. 저는 김예림. 김예림이요? 김예림이 목소리 좋죠. 맞아. 투개월 했던 김예림이. 저 오늘 녹음실 오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은 작가님은 작업하실 때는 또 음악 들으면서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작업할 때는 잘 안 듣는 편이고요. 잘 안 드시고요. 제가. 성격이 예민하셔가지고요. 무슨. 말도 못할걸요. 뭐 조은 작가님이 그럴 리가요. 아까도 녹음 전에 오자마자 자리 싸움 하셨잖아요. 두 분이서. 무슨 자리. 왜 이렇게 분위기 왜 이러지? 서로 오른쪽에 앉겠다고. 작업하기 전에는 자주 듣는데 주로 이제 뭐 가사 잘 안 나오는 거. 그래서 라이스보이슬립스라든가 윤씨 음악 되게 좋아하고 윤씨는 물론 가사가 있지만 뭔가 이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잡음처럼.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가사로 들리지 않고 어떤 잡음처럼 음악적 효과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음악 자주 듣는 편이고 정작 작업할 때는 이 그 키보드를. 키보드 소리가. 그게 또 음악 같은 느낌이죠. 이걸 타게 되기 때문에. 혹시 기계식 키보드 쓰세요? 기계식 키보드 말고요. 기계식 키보드 제가 그걸 사러 갔다가 용산까지 갔어요. 그걸 사러 갔어요. 저도 갔어요. 그래서 저는 사왔어요. 혹시 아이오 어쩌고 거기 가셨나요? 네. 미스텔에? 거기 방문하셨구나. 저도 거기 가서 남자들 셋 있는데 여자 혼자 가서 그 사람들 짜장면 먹다가 테이블 위에서 키보드를 만져보고서. 그 치면 소리가 타닥타닥 하는 게 꼭 피아노 음악 소리처럼 들리잖아요. 옛날 타작이 두 벌씩 타작이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게 체리키보드나 기계식 키보드 그걸 만져보러 갔는데 저보고 뭘 하냐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프리랜서로 그냥 문장 좀 쓰고 그래요 그랬는데. 문장 좀 쓰는 거예요? 너무 문학적으로 얘기했나? 무슨 강호의 세계에서. 절대 자신의 신분을 밝히잖아요. 그냥 문장 좀 쓰는 편이에요. 대군 어디서 오셨어요? 나 그냥 문장 좀 쓰는 데서 왔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문장 좀 프리랜서로 그런 거 해요. 그때 아저씨가 저를 보면서 아주 의미심장하게. 그렇다면 하면서 쓰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무기잖아요. 이러면서 아주 고가의 키보드를 저한테 이렇게 쓱 내비셨어. 한 번 두드려놔보라고. 네. 한 번 두드려놔. 마치 명검을 가지고 온 장인처럼. 보통 이런 얘기는 기타 사러 간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 나한테는 악기나 다름없는. 그렇지 않으신가요? 두 분 다? 저는 안 그래요. 그래서 그걸 두드려보고. 네. 그걸 한 번 두드리고 손을 대고 나니까 다른 거에 손이 안 가더라고. 그래서 두 배나 되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제품이 어떤 거예요? 그거. 그게 제품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브랜드가. 이거 말씀드리면 이렇게 비싼 걸로 킵배드치를 하고 있단 말이야? 아니요. 그게 뭐 당연히 뮤지션들은 깁슨 기타 같은 거 500만 원씩 하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비싼 거라서. 그게 의자랑 키보드랑 모니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글쓰는데 모니터 각도가 맞지 않으면 목에 디스크가 와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너무나 공감이 가는. 공감 가는데 난 그래서 투자를 안 해. 왜요? 하루 종일 안 쓰거든. 뭐야. 아니 김중력 작가님은 발로. 그렇지. 네. 취재해서 발로 쓰는. 발로 쓰는 작가이기 때문에. 나 지금 발로 키보드 두드리는 장면 상상했어. 제품이 뭐예요? 제품. 토플에서 나온 리얼퍼스라는 101키짜리. 아주 스탠다드한 그냥 보통 키보드처럼 생겼어요. 딱 보면 그냥 8,000원, 7,000원짜리처럼 생겼는데 그게 거의 한 30만 원대를 막 하는 그런 아주 그런. 황정은 작가님 정도면 그 정도 쓰시면 됩니다. 누가 저보고 키보드 사라고 좀 용돈을 찔러주셔가지고. 그런 변명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궁금한 게 기계식 키보드는 칠 때 약간 손가락이 힘들지는 않나요? 뭐 약간 인대 늘어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든다. 무슨 키보드가 R형도 아니고 인대가 왜 늘어나. 이걸 계속 치고 있으면 이렇게. 괜찮나요? 괜찮아요. 저는 이제 사실 작업은 거의 모든 작업은 노트북으로 하거든요. 저는 그 노트북 저걸 써요. 옛날 띵크패드는. IBM 좋죠. IBM. IBM은 이제 옛날 IBM일 때가 좋았고 지금은 이제 레노버로 넘어가서 레노버 거를 쓰는데 그 키감이 되게 좋아요. 그거를 아직까지 쓰고 사실은 기계식 키보드는 제가 카페에서 작업하는데 소리 때문에 손님들한테 민폐가 되잖아요. 그거는 집에서만 써요. 집에서만 쓰고. 어쩌다 우리가 키보드 얘기로 이렇게 흘러갔지. 오늘 약간 키보드 동호회에 모인.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무거나 막 쓰는데. 그러니까 오덕 두 명 때문에. 키보드 오덕 두 명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해졌어. 마지막 질문. 그 키보드 기계식 키보드 두드릴 때 식구들 뭐라고 얘기 안 하세요? 저 혼자 살아서. 아 그래요? 그럼 뭐 최적이지. 그게 그나마 사람 사는 소리. 밥 짓는 소리가 키보드 치는 소리입니다. 그렇군요. 네. 암튼 그 다시 이제 질문으로 돌아와서 황정훈 작가님이 저희 문장의 소리에서 원래 이제 제 전에 DJ를 하셨잖아요. 그때 중혁 작가님의 추천으로 DJ가 되었다고 저는 그러니까 얼핏 전해드렸는데 이게 맞는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군요. 그리고 그러면 두 분은 어떻게 알게 되신 건지. 그리고 또 문장의 소리를 하면서 더 막역한 사이가 되었을 것 같은데. 지금 뭔가 비웃음이 많이 나오거든요. 두 분 실상 어떻습니까? 밝혀주십시오. 일단은 제가 저를 추천해 주신 분은 조연호 시인이라고. 그 전에 DJ를 하셨던 연출을 하셨나요? 연출을 하셨죠. 김중혁 선배님이 여기 DJ 하실 때. 그때 추천해 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네. 그런데 맞나요? 예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황정훈 작가가 게스트로 나왔을 때 황정훈 작가가 생각보다 목소리가 아주 좋구나. 생각을 어떻게 했길래. 생각보다 단서가 왜 붙이. 생각보다 말도 잘하네.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뭐 그 생각은 알아서 생각하시고. 저는 황정훈 작가의 목소리를 들을 때 생각한대로 목소리가 좋구나. 아 진짜요? 생각한대로 말을 잘하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거 약간 생각이 잡으시네요. 죄송합니다. 내 생각과도 달라졌고.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둘 다 호감이 있었던 상태고. 솔직하게 말하면 황정훈 씨 말고 한 명 쿠브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고요? 그분이 고사를 하시고 황정훈 씨가 2순위였어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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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원래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이런 비유는 사실 마땅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원래 1순위에 있던 캐스트가 고사를 하면서 그렇죠. 대박 나온 거. 2순위에 있던 분이 나와서 영화가 대박이 됐고 다들 들었을 때 지금 나온 사람이 훨씬 좋다라고 하는데 문장의 소리는 대박 난 게 아니니까 대박이. 대박이 나올 줄 알았어. 이 비유가 맞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책. 결국은 이제 가장 좋은 데로 결정이 된 거죠. 대박은 나지는 않았지만 좋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문장의 소리가 약간 뭐랄까 문학 팟캐스트의 육군사관학교처럼 맞아요. 사관학교처럼 여기서 이제 다들 많이 경험을 쌓고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황정훈 작가도 제가 볼 땐 여기서 시행착오로 겪는 것 같아요. 인정하시겠지만 여기서 뭘 배우냐 하면 혼자 말하는 법. pd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혼자 벽을 보면서 자기 얘기를 생각하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못 알고 계시네요. 저 원래 혼잣말 되게 잘하고요. 집에서 혼잣말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배운 것은 깐죽의 기술. 깐죽의 기술은? 김중혁 pd님께. 정말. 황정훈 작가와 사이가 안 좋은 걸로 하죠. 깐죽의 기술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제대로 배우신 것 같아요. 나 아직 30%밖에 안 보였는데. 자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후끈해지는데 오늘 이제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이제 김중혁 작가와 황정훈 작가의 사이는 안 좋은 걸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정말. 뭐야. 이런 끝에 뭐 어떻게 해. 여번 주는 여기서 끝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아쉽게도 여기서 작별 인사를 하고요. 다음 주에 만나서 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다음 주에 이제 훈훈한 질문과 훈훈한 이야기 소재거리들이 무궁무진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 더 기다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김중혁 작가님이랑 황정훈 작가님 한마디씩 인사하면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책 얘기는 안 하는구나. 책 얘기 아까 예상 두 개 했잖아요. 정말 예의다. 다음 주에 또 여쭤볼게요. 이제 다음 주에는 정말 여러 가지 폭로 비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뭘 물어볼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 팟캐스트계의 위키리스크가 되겠다. 이게 다 모든 게 노래 때문이야. 정은 작가님. 저도요.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두 분 모시고 또 이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니 감기 조심하세요. 이상 최민석이었습니다.